동물 꿈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나타나며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 본능, 그리고 삶의 특정 상황을 반영합니다. 동물은 인간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온 존재로서 꿈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꿈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 행동,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동물 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꿈의 몽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동물 꿈은 꿈속에서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물들은 각기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의 갈등, 희망, 두려움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요 동물 꿈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는 인간의 가장 친근한 동물로 충성심, 보호, 그리고 우정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개가 등장할 때는 대개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자신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개와 함께 놀거나 즐기는 꿈이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보호자가 곁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삶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개에게 물리는 꿈이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배신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거나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양이는 독립성, 직감, 그리고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고양이 꿈은 직감, 여성적인 에너지, 혹은 개인의 자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정하게 다가오는 꿈이는 창의성이나 직관이 발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 또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양이가 도망가는 꿈이는 불신감이나 혼란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나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뱀은 변화를 상징하며 때로는 두려움, 유혹,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 꿈은 대개 경고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재생과 변화의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는 꿈이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나 숨겨진 위협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뱀에게 물리는 꿈이는 일상에서의 큰 변화나 도전, 혹은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또한 내면의 갈등이나 누군가의 배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새는 자유, 희망, 영혼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은 꿈을 꾸는 사람의 상태가 긍정적이며 새로운 목표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꿈이는 자유로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가 다치거나 갇히는 꿈이는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현재의 상황에 갇혀있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한 길이 막혀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힘, 용기, 그리고 도전을 상징합니다. 호랑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직면한 문제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이는 압박감이나 도전이 닥쳐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길들이는 꿈이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큰 성취나 성공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자는 권력, 리더십, 그리고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는 꿈은 자신감이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꿈이는 권위적인 인물과의 갈등이나 자신의 리더십이 도전받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꿈이는 자신의 리더십과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도전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살해 1 고양이와의 상호작용 지씨는 종종 고양이와 놀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최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자신감을 나타낸 꿈이었습니다. 고양이의 모습은 그녀의 직감과 창의성을 상징했고,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살해 2개에게 쫓기는 꿈 H씨는 개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그의 업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개는 그가 피하고 싶었던 업무 부담을 상징했으며, 꿈은 그에게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함을 암시했습니다. 살해 3 뱀과의 대치 아이시는 뱀과 마주쳐 대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직면해야 할 도전을 상징하는 꿈이었고, 결국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꿈은 꿈 속에서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와 그 행동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감정, 심리적 갈등 또는 삶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동물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직면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기달린 술사자가 보이는 꿈 사자가 꿈 속에서 나타나면, 여태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징조의 꿈이다. 개가 계속해서 짓거나 먼 곳에서 짓는 것 같은 꿈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원만히 해결되고, 의욕적으로 일할 각오를 다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즉, 술과 담배를 끊거나 불성실하고 나쁜 일만 하던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개가 사납게 짓거나 서로 물고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나 가족 친지들 중에 병을 얻어 고생할 의미의 꿈이다. 건강관리에 특히 힘쓸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개가 위협하면서 으르렁만 하고 물지 않은 꿈 이 꿈은 꿈 내용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개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사귀고 있던 친구나 애인에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관계가 심각해지고 자신을 견제하며 희귀하는 라이벌이 된다. 또한 라이벌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하던 일이 힘들어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개똥벌레가 나타나는 꿈 약속이 다 깨어지고 일마다 실패하며, 특히 여자로 인하여 곤란을 당하게 될 불길한 징조의 꿈이다. 거미를 보는 꿈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희인의 도움을 얻어 성공리의 일을 마칠 좋은 길몽이다. 꿈 속에 보이는 벌레나 곤충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자에 대한 라이벌의 시, 또는 성적 욕구 등을 의미하는 꿈이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는 꿈 가족이나 친지들과 불화가 생길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징조의 꿈이다. 거북이가 눈앞에 나타나는 꿈 거북이는 영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꿈의 거북이를 보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진다. 특히, 기울던 가세가 펴지고 재물을 모으며 남자들을 성공할 운세의 꿈이다. 거북이가 집안이나 물속으로 들어가는 꿈 생각지도 않았던 목돈이 들어올 징조의 꿈이다. 검은 말이 달리는 꿈 검은 말 흥 많은 불행을 암시함으로 좋지 않은 꿈이다. 주위 친지나 친구들 중에 화를 당하거나 교제 듣는 사람과의 심각한 문제로 고민할 일이 있다. 또한, 가정의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는 꿈이기도 하다. 따라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서로 감싸주는 배려가 필요할 의미의 꿈이다. 고래가 물을 뿜어 올리고 있는 꿈 자신이 원하고 있는 사람의 사랑을 얻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고양이가 말을 하는 꿈 부설수에 올라 곤육을 치를 것을 의미하는 꿈임으로 말조심을 해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자신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와 벽들이 치워진다. 상인은 큰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고, 학자는 커다란 업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다. 학생은 장학금을 탄다든가 갖고 싶던 물건을 소유할 꿈이다. 고양이 고기를 먹는 꿈 도둑 맞은 물건을 다시 찾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고양이를 덫으로 잡은 꿈 고양이는 도둑이나 미워하는 상대를 나타내는 꿈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도둑이나 경쟁자를 잡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고양이를 쳐다보는 꿈 대체로 고양이는 여성을 의미하며, 고양이를 쳐다보는 꿈은 어머니나 시부모,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공룡에게 쫓기고 있는 꿈 급박한 상황을 상징하고 도망할 수 있으면 독립심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기르는 강아지를 정답게 부르는 꿈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올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기린을 보는 꿈 기린은 평화를 의미함으로, 앞으로 어떤 단체나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꿈이다. 가정이 평안하고 부기를 누린다. 미혼녀가 이 꿈을 꾸면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된다. 임산부가 이런 꿈을 꾸면 사회적으로 공헌할 인물을 낳게 될 태몽이다. 남성의 꿈 속에 나타나는 백마 꿈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꿈이다. 늑대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늑대가 무는 순간에 잠이 깨었다면 길몽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몽이다. 특히 흉몽의 경우,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말려들거나 동료나 부하직원 등에게 배신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 신경 써서 행동하여 사람과의 교제를 보다 신중하라는 의미의 꿈이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타는 꿈 이 꿈은 귀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영성을 떨치고 구기 영화를 누릴 징조의 꿈이다. 달걀이 뒹굴고 있는 것을 보는 꿈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이 연달아와서 기쁨에 젖을 의미의 꿈이다. 달려가는 개를 보는 꿈 하고 있는 일이 계획대로 안되며, 개인관계에 있어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자신에게 좌절과 절망을 느껴 슬럼프에 빠져들 수도 있으므로, 마음을 단단히 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닭이 나무 위에 올가가 있는 꿈 이 꿈은 좋은 꿈이다. 우리 따르고 일이 잘 풀릴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동물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꿈 실제로 어떤 일을 당해 공포에 지이거나, 혹은 어떤 일로 감동을 받게 될 의미의 꿈이다. 배지를 무서워하여 피하는 꿈 주위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거나, 흉흉한 소문에 휘말려 고통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혹은 사회에 죄를 짓는 일을 하거나, 간통을 하는 일이 있을 꿈이다. 배지를 보는 꿈 한마디로 온수대통할 꿈이다. 복거래 당첨, 매매 등으로 뜻하지 않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투자하여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며, 하는 일마다 신기하게 잘 풀리는 징조의 꿈이다. 마곡간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는 꿈 재산이나 가보를 얻을 징조의 꿈이다. 많은 달걀이 굴러다니는 꿈 이 꿈은 불길함을 암시하는 꿈이다. 방해자나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의미의 꿈이다. 따라서, 이 꿈을 꾼다면, 신중하고 침착하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 한 장이 완전하거나 안장을 얻는 꿈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 기쁨이 생길 의미의 꿈이다. 말을 타고 신나게 경주하는 꿈 이 꿈은 성적으로 흥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말을 탔는데 말이 놀라서 날뛰는 꿈 하지만, 말을 타고 험한 계곡을 무사히 넘으면, 주위 사람이나 배우자의 도움으로 출세하게 될 의미의 꿈이다. 말이 너무 날뛰어 말을 타기 힘들다거나 고삐를 맺지 않은 꿈 이 꿈은 자신의 개성과 열정이 무척 강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말이 다쳐서 쓰러진 것을 보는 꿈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된다거나 선거에서 낙선한다. 혹은 연인을 잃게 될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꿈 속에서의 말은, 현실에서의 배우자의 인을 상징하는 꿈이다. 말이 자신을 보고 도망치거나 말들끼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보는 꿈 병에 걸려 몸져눕거나 하는 일마다 운이 안 따라 실패할 꿈이므로, 일을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꿈이다. 명마를 타고 달리는 꿈 장래의 닥칠 일들이 무난히 해결될 것을 암시하는 아주 좋은 꿈이다. 방해나 장애를 극복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미쳐날뛰는 개를 보는 꿈 이 꿈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했던다는 걸 의미한다. 웬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주위 동료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는 등 고통을 받게 될 징조의 꿈이다. 미쳐날뛰는 개에게 물리는 꿈 남의 속임수에 빠져 걱정하거나 뜻밖의 위기로 당황하게 될 의미의 꿈이다. 박쥐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 꿈 좋지 않은 꿈이다.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매사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꾼다면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특별히 주위를 관망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백마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꿈 백마는 여성들에게 로망이므로 미혼녀나 감성이 풍부한 소녀들의 꿈에 많이 나온다. 백마를 보는 보는 꿈 이 꿈은 이성을 그리워하고 순수한 사랑을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뱀이 기어가고 있거나 둥글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꿈 직장에서 상사의 신임을 잃거나 또는 주위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질 징조의 꿈이다. 남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고 병이 생겨 입원할 것을 암시한다. 뱀이 몸을 칭칭 감는 꿈 뜻하지 않게 돈이 생기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다. 하지만 몸을 감고 있던 뱀이 풀려서 사라지는 꿈은 재산을 잃을 징조의 꿈이다. 사나운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 호랑이는 용맹함과 앙절을 의미함으로 출세가 돌을 달릴 것을 상징하는 꿈이다. 승진을 하거나 명예를 얻고 지위가 올라가는 등의 일이 생길 의미의 꿈이다. 사람이 거미줄에 걸린 꿈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게 될 징조의 꿈이다. 사자 등에 올라타고 가는 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할 징조의 꿈이다. 자신을 시기하고 거만하게 굴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감동을 주게 된다.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나 연인을 사귈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사자의 등에 올라타고 다니는 꿈 장래에 귀한 인물이 나타나 이를 도와줌으로 계획한 대로 일을 마치거나 필요한 때에 주위 사람들이 도와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승지가 자신의 신발을 물어듣는 꿈 여태까지 생각하고 추진해 오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외상 통하여 출세와 성공이 보정되는 운수대통할 것을 의미하는 좋은 꿈이다. 수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이혼이 경우라면 부여한 가정의 자녀와 혼사가 맺어줄 의미의 꿈이다. 상인이나 사업가라면 이익을 얻을 꿈이다. 수가 자기를 받는 순간 깜짝 놀라 소리쳐서 깨는 꿈 이 꿈은 곧 질 나쁜 사람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소를 직접 몰고 가는 꿈 재산이 불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사귀게 될 의미의 꿈이다.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 배우자 또는 하숙생 또는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아놓은 이불 속에서 동물이 나오는 꿈 그동안 해오던 일에 대한 결실을 보거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암탈기의 알을 품고 있는 꿈 대길몽에 속하는 꿈으로 경사스런 일이 겹치며 반가운 소식이 올 징조의 꿈이다. 매사의 행운이 따라와 안되는 일도 척척 잘 풀릴 것을 의미한다. 암탈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흉흉한 소문에 휘말려 곤욕을 당할 것을 의미한다. 또는 아내나 집안 식구들에 의해 불화가 생길 징조의 꿈이다. 애원동물을 애디중지 기르는 꿈 다른 사람에게 맞서 당당하게 일할 수 없다거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지내고 싶어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의미의 꿈이다. 혹은 외롭고 고독함을 상징하는 꿈이기도 하다. 어떤 동물이 나는 것을 본 꿈 재물, 권세, 명예를 얻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여러 마리의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꿈 상사가 신임하고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주위가 올라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의미의 꿈이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 힘을 모아 함께 일하기도 한다. 여우가 나타나는 꿈 엉뚱하게 피해를 보거나 어이없게 손해를 당할 징조이며 혹은 의심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각별히 일처리에 주의한다. 여우와 싸우는 꿈 주위에 교활한 사람에게 속을 우려가 있음으로 될 수 있으면 피한다. 보통 여우가 나타나는 꿈은 흉몽에 들어간다. 용이 나타나는 꿈 물속에서 잠자고 있는 용을 보거나 움직이고 있는 용을 보면 장래에 일어날 일이 다 잘될 징조를 알려주는 꿈이다. 용이 죽는 것을 보는 꿈 대체로 죽음은 불길한 징조이다. 지금의 지위나 신분 등을 이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혹은 애인과 헤어질 수도 있으며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니 분실당하지 않도록 주위의 암을 알려주는 의미의 꿈이다. 원숭이가 나타나는 꿈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미의 꿈이다. 인간과 원숭이는 가장 비슷한 동물로서 꿈속에서 원숭이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사의 조심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좀 더 깊은 사고력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원숭이를 보는 꿈 원숭이를 꿈에서 보면 대부분 재수가 없다. 엉뚱하게 피해를 입거나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염려가 있을 의미의 꿈이다. 혹은 아끼던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속임수에 걸려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시시대의 동물이 나타나는 꿈 대체로 원시시대의 동물은 부호해주고 감싸주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곧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애를 갈구하는 마음이 배출된 것이다. 임산부가 꿈에서 용을 보는 꿈 옥동자를 낳아 훌륭하게 키울 태몽이다. 자신의 소유가 된 아름다운 말을 타는 꿈 자신의 이상에 맞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본인한 의미의 꿈이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났으므로 즐겁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이 공룡에게 먹이로 잡아먹히는 꿈 이 꿈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을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다는 무의식이 배출된 것이다. 혹은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꿈인데 이것은 남에게 기대어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꿈 한마디로 소화성취할 좋은 꿈이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되고 수험생은 곧 합격할 의미의 꿈이다. 연인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꿈을 꾼다면 스타가 될 것이다. 일을 할 때마다 운이 따라 신나게 될 징조의 꿈이다. 자신이 소의 뿔에 바치는 꿈 만일 소에 바쳐서 크게 다쳤다면 의외의 일에 연관되어 재판받을 징조의 꿈이다. 부상을 크게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성실하고 불량한 사람들과 그루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염려가 있다. 자신이 용으로 변하는 꿈 이 꿈은 장차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학자나 연구원이라면 학문 연구에 크게 기여하여 이름을 떨치고 출간 승면은 명승으로 덕망을 높여 그 이름을 크게 떨칠 꿈이다. 이 꿈은 한마디로 길몽임으로 항상 위험과 예의를 잃지 말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꿈이다. 자신이 직접 코끼리를 타는 꿈이몽 생활이 은택해질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귀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하고 있는 일을 순조롭게 마치게 됨을 의미하는 꿈이다. 작은 벌레를 먹이로 잡아먹는 새를 보는 꿈 해충을 잡아먹는 새들은 유익한 새임으로 꿈속의 새도 마찬가지를 의미한다. 살림이 궁핍한 사람이라면 재물이 풍족해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지며 부자라면 더 값부가 될 꿈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크게 돈을 모아 부자가 될 것을 의미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것을 의미한다. 잔뜩 성을 내는 고양이가 보이는 꿈 어떠한 여성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거나 증오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족제미가 나오는 꿈 건강을 해칠 징조의 꿈이다. 죽은 말을 보는 꿈 자신에게 재난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쥐에게 물리는 꿈 쥐 사람들이 협조해줘서 이를 성공리에 마치거나 전혀 예상밖의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도움을 줄 것을 의미한다. 승진이나 영전 등 지위가 올라 부러움을 사고 바라던 이상형의 사람으로부터 청월을 받을 징조의 꿈이다. 쥐와 개가 한 대 뒤엉켜서 놀고 있는 것을 보는 꿈 부부의 사랑이 돈독해지고 뜻하지 않게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집안의 경사가 생겨 친척들이 한 대 모여 축하할 일이 있을 징조의 꿈이다. 지나가는 개를 바라보는 꿈 꿈에게는 보편적으로 부모에 대한 감정과 스파이를 의미한다. 큰 새 파트와 같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꿈은 철저하고 엄한 부모에게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뛰어가는 개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간첩이나 스파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거나 부모의 의견에 대립되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지네가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은 이익을 남기고 돈이 들어올 길몸이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업무상 실수로 인해 힘들어질 징조의 꿈이다. 집안으로 뱀이 기어들어오는 꿈 꿈 안으로 뱀이 들어오는 것은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일어나거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징조의 꿈이다. 재산이 불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집안으로 양 한 마리가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기고 복이 들어와 번창할 의미의 꿈이다.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생겨 매사에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일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인받으며 자신을 아끼고 위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집안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는 꿈 다른 사람의 계략에 걸려 고통을 받거나 지금의 위치에서 물러날 정도의 큰 위기를 당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코끼리의 등에 타고 다니는 꿈 코끼리는 명물로 여김으로 꿈의 코끼리를 보면 대단히 좋은 꿈이다. 배증의 지지를 받아 우두머리가 되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것을 암시한다. 귀인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토끼 한 두 마리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보는 꿈 힘든 일이나 금전적으로 한참 군란할 때 귀인을 만나 크게 도움을 받을 운세의 꿈이다. 사업가라면 이익을 얻게 되고 거래 매매 등에 있어 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보는 꿈 현재의 생활에 만족함을 나타내는 꿈이다. 하고 있는 일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관계도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장애 없이 할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하늘로 용이 헐월 올라가는 꿈 재물을 모으고 지위가 높아져 고귀하게 되며 출세가도를 달리는 아이가 태어날 징조의 태몽이다. 하얀 생지가 나타난 꿈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있던 일이 유예로 순순히 풀려서 목표를 달성하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하얀 원숭이가 나오는 꿈 높은 지위의 임무를 만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 될 일이 있을 징조의 꿈이다. 하얀말이 달리는 것을 보거나 코끼리를 보는 꿈 좋은 꿈이다. 그동안 애타게 바랐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다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하얀 지가 갑자기 나타나 앞서가며 방향을 안내하는 꿈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거나 불의 옷을 돕는 등 환신할 일이 생길 의미의 꿈이다. 자신을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될 꿈이다. 호랑이를 만나는 꿈 경쟁 상대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 곤란을 당할 징조의 꿈이다. 따라서 호랑이를 때려 눕히는 꿈은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꿈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에 차 있고 위협에 넘쳐있는 상태가 무의식주의 꿈으로 표출된 것이다. 인간관계도 좋고 적극적으로 일하여 목표 달성을 하는 등 현실적으로도 좋은 일의 연속이다. 머지않아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일을 함으로써 선망의 대상이 될 징조의 꿈이다. 화난 고양이가 자신에게 덤벼들어 상처가 나는 꿈 중병에 걸려 고생할 징조의 꿈이다. 화난 고양이를 보는 꿈 꿈 속에 고양이가 나타나면 불길한 징조를 의미한다. 가족들 간 분쟁이 생기고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 황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꿈 수레를 끄는 소가 힘들어하는 꿈이면 흉몽이 된다. 소가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끌고 가는 것을 보면 길몽이 된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꿈으로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성공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황소를 올라타고 몰고 가는 꿈 꿈의 황소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의미의 꿈이다.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된다. 리더의 위치에 올라서거나 귀인의 도움을 얻어 크게 성공할 징조의 꿈이다. 흙에 있는 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 이 꿈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의 꿈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힘차게 헤엄치는 고래를 보는 꿈 내조 또는 외조를 받아 크게 출세할 꿈이다. 미운 남녀는 자신을 훌륭히 도와줄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